요즘 세정력으로 그렇게 핫한 다이소 운동화 재정제를 구입했습니다. 가격은 2,000원이고요. 저는 홍대 다이소에서 구입했는데 얘가 얼마 안 나와있었어요. 심지어 계산대 아주머님이 이거 그렇게 좋냐고 오늘 완전 많이 팔렸다고 할 정도로 그래서 저도 한번 사봤습니다. 재정을 할 신발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완전 지금 때로 찌들어서 죽어가고 있는 저의 컴퍼스 바이 마리메코 콜라보레이션 신발을 하나 짚어왔습니다. 지금 보면 얘 되게 더러워요. 세정제 방금 깠거든요. 근데 이게 막 이거를 누른다고 나온 게 아니라 흔들면서 이렇게 문질러주셔야 돼요. 잠깐만요.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게 집어지고 있어요. 보이시죠? 우와 대박. 이러고 이제 부드러운 천으로 깔아줘야 되는데 저는 부드러운 천이 없어서 휴지로 닦겠습니다. 보이세요? 완전 완전 대박.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빨래빵에 맡겨가지고 나온 것 같아요. 자 제일 더러운 부분 여기. 닦아볼게요. 뒤포. 보이세요? 완전 깨끗이 젖었죠. 제가 솔지를 너무 빡세게 해서 입까지 지금 다 젖었어요. 입까지. 이거는 이건 진짜 세정제계의 혁명입니다. 댄서분들 나이키 에어포스 되게 많으신잖아요. 그거 되게 많이 느려져서 막 치약으로도 닦으시는 분들 계시는데 필요 없습니다. 오늘부터 이거 쓰세요. 운동화 세정제. from 나이서. Stefano 과자